1, 2, 3 믿음형 믿음형은? 믿음형 이제는 믿고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라라가 연락이 안 돼도 혹시 뭐 다른 남자?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다 이런 말 해도 되나? 라라랑 한번 사귀어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아니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얘랑 사귀어 보면은 진짜로 깨끗해 정말 미안한데 지금 TV로 보고 계신 몇몇 남자분들은 어? 그렇지 않은데 하실 거야 야!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광북형인 척하는 집착형 제가 또 집착하고 그러면은 질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걸려만 봐 이러면서 왜 이렇게 걸려만 봐 이러고 사람 만날까요? 두고보는 거 있어 진짜 언니 그 말 맞는 거 같아 두고보자 일반 다른 커플처럼 그냥 말 그대로 보통이라고 봐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밥 먹을 때 TV 볼 때 게임할 때 계속 와요 카톡이 공주 뭐 하니?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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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답장이 없어?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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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이러면 이래요 아니 열받잖아 답장이 없으니까 숨 막히는 게 아니고 다 사랑이라 했잖아 관심이자 사랑이야 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연락하고 나 어디 간다 연락하고 장소 바뀔 때 연락하고 자기 전에 연락하고 매일 초반에 연락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자 밀당 남자는 연락하지 않는다 밀당하라고 누가 알려줬어 그렇게 해봐 이상한 거 땅팔 연도 꺼 병근이가 친구 병근 야 병근아 너 때문에 헤어질 뻔했다 패스로 따지면 한 300번? 한 300번? 뭐야 300번이 어 저거 뭐야? 제가 저의 통합 문목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동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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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진짜 주르륵 난 주름이 나빠 다 나로 채워줘야 돼 그냥 다 나로 채워줘야 돼 그냥 넌 답장만 꼬박꼬박 나한테 잘해주면 돼 오는 대로 아 이게 해결이야 선배들이랑 회의하고 일하다가 회식 가고 이럴 때 너는 믿는데 술과 밤 남자 뭡니까? 강성봄 선거랑 얘기해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때 그 어? 주단에 나오고 계시는 그분에게 내가 선배님 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너 동기한테 내가 다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나라랑 남친 우우우우입니다 이러이런 상황인데 혹시 근처에 같이 계신가요? 다 물어보고 난 그랬어요 아 근데 그 동기는 네 남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하하하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저 전 남자친구가 또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떤지 그 친구들 한번 보자 잠복근무를 했죠 잠복근무를 했죠 제가 만약에 약속이 7시면 한 8시부터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려요 갑자기 데려다 주겠대요 집에 편해하지 말라 했잖아 나한테 할 수 하고 있어 너 어떻게 안 편해 이게 뭔지 알아? 암묵적인 족쇠 말 난 너랑 다른 공간에서 숨 쉬고 싶어 오오오오오오오